여러분 안녕하세요 출근 전에 촬영을 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대충 오늘은 집에 있는 것들 총 출동해가지고 새우 볶음밥이랑 컵누들이랑 그리고 지금 에어프라이에 만두 꽂고 있어요 약간 과한데 다 먹고 갈 수 있을까? 노릇노릇하게 바닥 눌러붙은 그런 볶음밥 됐어요 만두는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진짜 레알로 너무 살찌는 게 좀 진짜 제가 가을에 입맛이 돌아오는 건 확실한가 봐요 여름에는 진짜 부엌 근처에 오지도 않고 또 시켜먹으니까 저는 오히려 시켜먹으니까 살이 빠지대요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걸 더 많이 먹나 봐요 일면 제가 가리비를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리비찜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는 어디서 뭐 그런 걸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또 장아가 너무 맛있게 먹은 게을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저씨는 또 다른 테이프가 ionar 자리도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짠! 이거는 남은 거 다 한다고 8개인가? 있는 거 다 넣었는데 지금 다 못 먹을 거 같아요. 먹고 남겨놓을 거예요. 여기가 진짜 완전 빠삭빠삭해요. 뜨거워! 여러분 저는 양치하고 다시 립 바르고 화장 좀 고치고 왔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크레인색 웨투를 입고 갈 거예요. 오늘 이거 이렇게 오늘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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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시각 세계가 낯선하다. 낯선한다. 얘들아 빨리 먹어봐 따뜻할 때. 따뜻할 때 빨리 먹어봐. 야 나 지금 한 번 먹어봐. 이모랑 이거 먹어볼까? 나 생각보다 진짜 알 커. 난 아까 호기가 진짜 딱 따여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혜인이 빨리 먹여줘. 저흰 이거 먹어줘. 안 돼. 저흰 안 돼. 아 초반. 너 왜 이렇게 달아? 그러니까. 초반 안 찍고 되겠다. 너무 달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나 안 찍고 먹고 있어.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가리비에 넣어요? 너무 달아. 가깝지? 맛있다. 표정 필요 없어. 야 까먹어도 맛이네. 굳이 안 구운 거 같아. 괜찮다. 짠. 괜찮은 거 안 나지? 이거 그냥 내장 아니야? 응. 이런 거. 저거 맛있다. 순사 중에. 맛있지? 근데 너 그게 좋아하냐?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아까 너 말하는 거에서 느껴졌어. 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아까 개 이야기할 때? 다음에 대기 떠먹기로 했다. 맛있겠다. 훨씬 이렇게 사먹을 거야. 벌써 다 사먹을 거야. 그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게 해가지고 또렷이 싸고. 맛있다! 맛있다! 오늘 진짜 배운 사람이구나? 얘들아 앉아. 호나! 다 됐어. 머물랑 진짜 맛있겠다. 진짜 약간 지금 문 이렇게 열어놔서 그런지 약간 바닷바람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너의 목소리가 들어갔어 아 안돼 안돼 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김도의 이모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해? 행복합니다 뭐야 이게 뿌하고 그만했잖아 물이 좀 흥분해 원래 짜게먹으면 몸에 안좋아야지 이제 하나가 남았어 우리는 라면을 맞춰서 항상 생각해 먹어 한년도 라면을 못맞춰 맨날 못맞춥라면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와플 이거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와플이에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데 이 카라멜 와플이 정말 맛있다고 추천해주셔서 이것도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거 되게 커피 같지만 컵 떡볶이예요 얘는 어디 그릇에 담아서 먹을게요 이렇게 소세지도 있고 컵인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비싸긴 했어요 원래 4,500원인가 국물 맛있다 화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왔어요 음식이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 숟가락으로 먹을게요 제가 보건교사 아는향 보고 있었거든요 치즈가 약간 굳었구나 치즈는 굳어도 맛있어 아 이거 근데 너무 많았어요 크림을 미쳤다 아 이거 근데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슬픈토랑 프랑스랑스도 맛있어 감사합니다 선크랭 할렐루 앗 공폭 슬픈 헤이 여러분 저 너무 답답해서 거울이 오고 있고 막 이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앞머리를 좀 잘랐어요 방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것만 살짝 잘랐거든요 원래 한 이 정도로 다 길었는데 보이시죠? 짧은 거 그래가지고 그냥 내고 싶을 때는 여기만 좀 고데기 해가지고 이렇게 앞머리 내면 될 것 같고 없애고 싶으면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준비를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커피 배달 왔습니다 커피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디아의 달고나 커피 대박 깨차하느라 녹아버려가지고 늦게 마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달고나 맛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차 끝내고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 왔어요 세차하고 밥 먹고 집에 왔는데 이 젤리가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이건데 크런치 롱젤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만한 이게 오도덕 씹히는 그런 젤리인데 그 남자친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만 보고 그 이후로 사먹고 싶어도 어디에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 거기 가자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야 이거 밖에 없어 하면서 저는 이제 여섯 개를 싹 집었는데 남자친구 이제 다른 거 고르고 저한테 왔는데 이걸 다 사냐고 저 몰라는 거예요 내 브이로그를 안 봐서 모르는구나 한 박스를 지금 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건데 인터넷으로 뜯가다가 제가 진짜 이거 먹고 살쪘다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젤리가 있거든요 제가 젤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엄청 엄청 참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제가 젤리 먹는 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젤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젤리를 먹고 살이 진짜 엄청 쪘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젤리는 진짜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막 찾으러 다니지는 마시고 편의점 가다가 이거 있으면 한번 사람 쓰셔보세요 그런 측정 젤리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옷빛을 가는데 약간 좀 쑥스럽긴 하던데 이디아 커피에서 달고나 라떼를 마셨거든요 이디아 커피에서 달고나 라떼를 마셨거든요 2차장 바로 옆에 이디아가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달고나 커피 생긴 이후로 달고나 라떼 달고나 라떼 카르멜 마키아토나 바닐라 라떼 이런 거는 작은 맛이거든요 좀 진짜 달달한 게 땡긴다 싶으면은 뭐지? 뭐지? 모카 모카 마시고 막 라떼류는 그렇게 자주 안 마시... 거의 안 마셔요 근데 이제 좀 요즘에는 달달한 게 땡긴다 싶으면은 달고나 라떼가 있으면 달고나 라떼를 먹거든요 근데 진짜 이디아 커피 맛있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디아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나만 또 몰랐던 건 아니겠지? 유튜브 하면서 되게 유튜버들은 뭔가 정보 공유가 되게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진짜 딥북 좀 많이 치고 맛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약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것들 안에서 막 찾아서 맨날 똑같은 거 먹고 그러는 거 같아요 입술이 다시 건조해서 건조하고 난리가 났네 입술이 태란 태란 이렇게 새벽에 지금 텐션이 살짝 높여가지고 잠 자겠나? 달고나 라떼도 세찬다고 마시면서 그때 좀 늦게 마셨거든요 제가 잘 안 마시는 시간에 마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남자친구랑 TV 보면서 겁나 쿨쿨 잤어요 근데 여러분 라네즈 이거 있잖아요 립마스크 이거 베리 혹시 아 베리는 이거는 맛이구나 이거 혹시 자몽 맛도 있고 다른 맛도 있는데 써보신 분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얘만 써봐가지고 아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냥 또 얘를 샀는데 진짜 얘는 이제 몇 통 썼거든요 아 새 거 다른 거 써볼까 하다가도 아 근데 혹시나 별론 어떻게 하면 해서 욕으로 돌아오는데 향도 향이지만 이게 진짜 좋아서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향뿐만이 아니라 약간 기능적인 것들은 다를까봐 이렇게 못 바꾸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출근하기 전에 또 한 번 꽂히면 계속 생각나는 타입이잖아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달고나 라떼를 사러 근처에 왔습니다 좀 차 주차할 데가 전혀 없어서 근처 아파트에다가 잠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걸어가서 커피도 사고 나온 김에 제가 좋아하는 김밥도 사고 그리고 아빠 심부름 소주랑 카누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심부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보려고요 마스크 낄 때 에어팟 조심해야 돼요 아 뺄 때 에어팟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갑이랑 이렇게만 대고 커피 사올게요 아 무거워 이디아가 있었는데 어디 간 거지? 바로 옆에 스타벅스도 있고 막 스벅은 진짜 쿠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디아를 정말 먹고 싶습니다 어? 여기에는 뜨는데 이디아? 이디아 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김밥에 김밥에 요 놈의 이 달고나 라떼 행복한 시간 해피타임 보낼게요 손으로 먹어야겠다 잘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거 마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요거 마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요거 마실 거예요 짠 새우살 요거 맛있더라고요 다 먹어가지고 냉동실에 쟁이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오징어 제가 오징어 숙회 좋아해서 혼자 뭐 맥주 마실 때나 소주 마실 때나 잘 해먹거든요 그래서 오징어도 떨어져서 샀어요 요 안에 있는 남은 두 개는 꺼냈다가 맨 위에 올릴게요 깨졌다 뽁뽁피타임 아 깜짝아 어 내 소리야 내가 놀랐어 고춧가루 이 가래떡은 에어프라이어에 한 8분, 7분 정도 돌렸나? 너무 맛있어요. 제가 떡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떡은 이 가래떡이에요. 근데 에어프라이어 하다가 데웠어요. 이게 현미 가래떡이어서 살짝 더 고소한가? 잘 모르겠긴 한데 맛있어요. 꿀 찍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샀으니까 한번 해 먹어 본 건데 진짜 맛있네요.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입맛이 없는 날이거든요. 어? 야채네? 어? 저거 무슨 파가 들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동생이 이성당에서 사다 준 빵이에요. 맛있다. 오늘 너무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요. 몇 도지? 아 지금 이렇게 밖에 안 입었는데 이렇게 더워. 23도? 제가 어떻게 아메리카노 시작하게 되는지 말한지 없나요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메리카노 써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어려서 아직 커피를 안 마셔보거나 못 마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되게 늦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거의 20대 후반에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학교 근무할 때였는데 밥을 먹고 나서 쌤들이 항상 커피를 사주셨어요. 많이 많이. 저도 물론 산 날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도 어리고 막 막내다 보니까 많이 얻어 마시는 커피가 훨씬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커피를 이제 고르러 가잖아요. 이제 어쨌든 사러 갈 때는 항상 같이 가니까 근데 다들 막 이제 맛있으니까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메리카노를 왜 마시는지도 모르고 제가 20대 초반 때 사실 바리스타 공부를 했었거든요. 정말 조금 정말 정말 짧게 바리스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막 거기 선생님들이 억지로 저에게 커피를 되게 많이 강요를 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커피의 진짜 맛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20대 초반에 커피 맛을 1도 모를 때 라떼도 사실 잘 안 마셔봤을 때였는데 막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로 하루에 진짜 몇 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맛이 없는데 화장실 가서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커피를 다 토하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저를 막 확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커피는 약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맛을 알아가고 약간 뭔가 그 쓴맛에 익숙해지면서 이게 쓴맛이 안 느껴지고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당시에 저는 지금도 솔직히 같은 상황이었을 때 막 싫어요. 안 마실래요. 막 티내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주시니까 그냥 마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더 커피를 아예 그래서 그때 진짜로 죄송하다고 저 그만 배우겠다고 그러고 나왔었거든요. 20대 초반이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아메리카노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몇 년을 거의 한 7, 8년을 아예 아메리카노를 손도 안 댄 거죠. 이제 사주시는데 다들 아메리카노 막 드시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맨날 막 음료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못 마시니까. 근데 음료류가 더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막 커피여도 막 밀크 들어가고 이러면 더 비싸잖아요. 아메리카노보다. 근데 또 그런 커피류도 막 자주 안 마시니까 음료류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제 것만 막 5,000원. 4,000원, 5,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 막 2,000원, 3,000원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근데 진짜 그때 처음에는 또 이해가 안 됐죠. 맨날 이제 마시면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센 거를 왜 돈을 주고 사먹는지 모르겠다. 이제 한 잔씩 막 마시니까 그걸 억지로 이걸 다 마셔야 된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홀짝홀짝 마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연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쓴맛이 전혀 안 느껴져요. 쓴맛도 마시는 거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애 커피를 꼽으라면 아메리카노죠. 근데 보통 다들 커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약간 처음에는 되게 쓰고 그 입맛에 좀 길들여치면서 그게 너무 맛있는 그렇게. 처음에 아 이렇게 쓰고 맛없는 거를 돈 주고 사먹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고 나서 계속 안 마셨으면 전 지금도 아마 커피를 못 마셨겠죠.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된 계기가 암튼 그거예요 좀. 너무 비싸서 다른 음료들이.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쓰고 맛없었던 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제가 어제 하도 달고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이디아 달고나 커피 뭐 칼로리. 매일 또 마시면 매일 마시는 건데 괜찮을까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이디아 달고나 커피에 커피가 안 들어간대요. 커피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커피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쩐지 그 새차 한 날에 6시에 먹었는데 너무 그날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커피가 아니었어.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필 오늘 이런 거 입었는데 바람이 난리가 났네. 밖에 날씨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저 택배 주문한 거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요거는 옷인데 제가 요즘에 데일리룩 촬영하려고 다른 쇼핑몰에서도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해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산 건데요. 짠. 보면은 카카오. 프렌즈. 너무 귀여워. 여러분 올해는 제가 트리를 안 사려고 요거 하나 샀습니다. 트리 대신에. 비슷한 값이에요. 왜냐면 트리 항상 사고나가지고 뒷처리가 너무 귀찮아서 항상 막 1, 2월달까지 혼자 트리 안 치우고 있다가 1, 2월이 뭐야. 더 어디 샀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요 인형을 한번 사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크리스마스 끝나면 동생 방으로 데려놔. 동생 방에 또 갖다 놨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디 따두지 애를? 오늘의 저녁은 닭볶음탕. 잘 먹겠습니다.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저 편집할 것처럼 말해놓고 잠만 진짜 겁나 졸았어요. 어떻게 잠이 쏟아지지? 진짜 밥 먹고 이래야지. 와 세상 겁나 졸았네. 천천히 먹어야지. 빡빡,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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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